여러분이 돈이 들어갔으면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면 그냥 무조건 팔아요. 그 후에 다른 주식으로 부자 또 되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라님들 강황국입니다. 네 왕초보 영상 또 하나 찍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내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참고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무엇을 사야 되나요? 두 번째는 내 주식 언제 팔아야 되나요? 입니다. 이거를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제가 631번 영상에서 뭘 사야 되나요?의 봉이 23%짜리 답변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내 주식 언제 팔아야 되나요? 인데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사기 전에 언제 팔지 미리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돈이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올라가도 내려가도 갈팡질팡 하면서 올라가면 팔국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얘가 더 갈 것 같기도 한데? 으아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떨어지면 더 심각합니다. 아 전버냐 손절이냐? 전버 손절 전버 손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갈팡질팡 합니다. 그게 내가 살 때 언제 팔지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내 돈이 들어갔으면 늦었습니다. 뭘 해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결정이 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나중에 팔게 되는데 이게 최악의 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에휴.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해서 제가 성균관대 EMBA 특강을 하나 한 게 있죠. 622번 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마디로 투자 심리가 어떻게 우리 수익을 망치는지 그게 총망라 되어 있거든요. 이 영상에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자 어쨌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살 때 언제 팔지 결정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간단합니다. 일단 다 파세요. 다 팝니다. 간단합니다. 그 후에 되사는 거 오케이입니다. 일단 리셋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모든 주식을 다 팔면 우리가 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래 내가 다시 살 때는 언제 팔 거야.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가 판 주식을 다시 되사도 괜찮습니다. 그래봤자 거래비 0.5%밖에 안 들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 별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갈팡질팡 하면서 10% 20% 날릴 거 0.5%를 방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계획을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계획에는요. 내가 이걸 언제 팔지 이미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갈팡질팡이 사라지고 미래 걱정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사놓고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가 이제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해를 못하시겠죠. 뭘 하라는 거야? 라고 하실 텐데 자 우리가 파는 이유는 세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냥 한마디로 내가 살 때 어떤 시기에 팔겠다. 그거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이게 자산배부가 동척자산배부는 그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배부는 1년에 한번 리벨맨싱을 한다라고 나오니까 1년 후에 자연스럽게 좀 올라간 자산구는 팔고 조금 내려간 자산구는 되삭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무한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very easy합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가 기기적으로 리벨맨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동척자산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고 언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적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거기 자산배분, 동척자산배분 쓸만한 전략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고민이 적습니다. 고민이 적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울트라 전략이라는 걸 쓰는데 저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4월 말에 포트폴리오를 리벨맨싱한다. 그 말은 거기 있는 모든 종목들을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상관없이 거의 다 팔아버릴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동척자산배분은 한 달에 한 번 리밸랜싱 그리고 종목은 11월에 사서 4월에 판다. 그리고 또 5월 초에 사는 종목은 10월 말에 판다. Very easy하죠. 이런 식으로 저는 타임으로 언제 매도할지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오면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자 두번째 아 그치 아 이게 말했네. 퀀트 전략의 경우에는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10월 말, 4월 말에 리밸랜싱을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컨투 투자를 안하고 뭐 종목 3개에 몰빵을 한다. 집중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쿨한 아주 훌륭한 종목들에 뭐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프라이스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는 할 텐데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똥찬 주식들을 샀어. 근데 3개월 동안 얘가 안 움직여요. 플러니스 마이너스 5%입니다. 오케이. 야 됐어. 그러면 몇 주 또는 몇 개월 후에는 난 얘를 매도할래. 그런 전략을 미리 설정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테슬라를 샀는데 3개월 동안 얘가 안 움직여? 그럼 무조건 팔아.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타임으로 매도하는 것이 대부분 투자자들한테는 아마 가장 속이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방법은 심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바로 프라이스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프라이스는요. 첫 번째는 내가 산 가격보다 10% 20% 떨어지면 매도한다. 손절한다. 이런 게 있고 또는 최고점 대비 내가 100원에 샀는데 200원으로 갔어. 그러면은 200원에서 10% 20% 떨어지면 매도 이거는 익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트레일링 스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MDD 관리 차원에서 내 전체 포트폴리오가 10% 20%에 하락해버리면 포트폴리오를 전체 손절한다. 저 같은 경우는 울트라 전략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울트라 전략을 할 때 뭐 전반적으로는 4월 말에 리밸랜싱을 하지만 중간에 포트폴리오가 너무 작살나가지고 20%까지 빠지면은 안녕 빠이빠이 전체 포트폴리오 손절 이런 룰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0% 떨어져? 참 어쩔 수 없네. 오케이. 셀. 전부 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요. 어? 별일 없어? 그럼 4월 말에 셀. 이렇게 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저 두 개밖에 없어요. 울트라 전략이 많이 하락한다. 또는 그냥 그럭저럭 가가지고 4월 말에 매도한다. 아주 쉬운 거죠. 저는 그냥 그 전략을 따라 하면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1번, 2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손절할 때 총 자산의 1에서 2%를 안 잃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주식이 10% 떨어지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룰을 세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를 배팅해야 되냐 이거죠. 1억을 배팅하면은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10%에 손절할 때 천만 원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 손절 5번 정도만 하면은 내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가 날라가거든요. 이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배팅을 한 천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1억을 가지고 이제 천만 원을 배팅을 해야 이 주식에. 그럼 여기서 10%의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을 잃는 거잖아요. 100만 원은 내 총 자산의 1% 이렇게 잃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더의 방법이고 굿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세 번째 방법은 이유 그러니까 리전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주로 가치 투자자들한테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내가 전한 트레이더이냐. 손절? 난 그런 거 절대 할 수 없어. 좋은 기업을 손절을 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선비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치 투자 선비님들. 네. 뺏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언제 팔지를 미리 정하고 사야 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을 산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신상품이 되었든 이익 성장이 되었든 저평가가 되었든 새로운 경영진이 되었든 산업 수요가 급등해서 그렇든 whatever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주식을 산 이유가 그러면 그 이유를 적어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아 이제 이 이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가도 그 옆에다가 같이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추상적이죠. 네.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이 기업이 신상품이 나왔어. 그래서 이 주식을 샀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신상품 때문에 이 기업의 EPS가 그래도 매년 25%까지는 증가할 것 같아. 오케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 3년 동안 투자를 해서 재미를 봤습니다. 3년 후에 보니까 어 EPS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한 뭐 12% 14%밖에 안되네. 어 그러면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매수할 때 이미 적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EPS 성장률이 뭐 2분기 이상 20% 이하로 꺾이면은 발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이 있는데 얘가 보통 퍼가 10에서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당연히 10쯤 돼서 샀겠죠. 샀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 퍼가 8이요. 오케이 들어가야지.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거를 룰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기업의 퍼가 20에 도달하면은 팔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룰이 될 수 있고요. 물론 그게 16이나 18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하는 사람 마음이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산업수요가 급등했다. 뭐 이런 것도 산업수요가 꺾였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먼저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반도체 기업에 배팅을 했는데 뭐 반도체 산업에 뭐 총 매출액이 뭐 이제 뭐 5% 이하로 뭐 급감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산업수요가 꺾였다고 볼 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이 오면은 팔아버리는 거죠. 그냥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안 해놓잖아요. 그런데 내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 말도 안 되게 장기 보유 소위 이상한 전버 같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이거는 2년 전에 분명히 들어갈 이유가 있었어. 그래 내가 이유가 있다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40% 떨어졌지만 나는 계속 전버하는 거야. 허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전버라는 거는 버릴 수도 없고 이라는 뜻이라고 리버스 트레이딩 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투자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이 주식을 살 이유가 사라졌으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어떤 순간에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는 걸 옆에다가 적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같이 투자한다고 정신 승리를 하면서 장기 전버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저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약. 사기 전 언제 팔지를 알아라. 네. 파는 이유는 타임 프라이스 이유.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로 타임을 많이 하고요. 그냥 파는 시기를 미리 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6개월 후에 싹 다 팔아버리고 6개월 후에 내 전략이 가장 맞는 기업들로 갈아치운다. 또는 자산배분이나 동적자산배분은 그냥 기계적으로 매월 또는 매년 한 번씩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별 고민 없이. 또는 프라이스. 손절 익절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산 이유가 있으면은 그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팔아라. 이거를 미리 정하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언젠가 그 시기가 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월 말이 언젠가 올 거고 손절 익절 그 룰이 포함된 사람들은 네. 이 손절을 익절할 타이밍이 분명히 언젠가 올 건데 그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파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여기서 분명히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그 룰이 있긴 한데 음 근데 왠지는 팔기 싫네. 왜 시장 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개소리 개소리 이렇게 하는데 아 그거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돈이 들어갔으면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시기가 오면은 그냥 무조건 팔아요. 그 후에 다른 주식으로 부자 또 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가능한 거고요. 하. 이 영상 초보를 뿐만 아니라 중국업자에게도 너무 중요한 정보가 많았어요. 저는 좌화자찬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저 관종 엔드 좌화자찬이잖아요. 동의를 해주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Iice 부르시면 네. spectacular 감사합니다.